저는 완전 라디오 키드죠 어릴 때 꾸몄어요 심야 라디오 DJ가 되는 거 라디오 없었으면 저는 아마 못 살았을 거예요 라디오를 대체할 수 있는 그냥 틀어놓기 좋은 방송들이 크게 유튜브를 많이 옮겨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라디오를 한다는 컨셉으로 시작해보려고 라디오를 진짜 진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옛날 그 라디오의 감성을 좀 내보고 싶어서 첫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우재입니다 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닉네임 외누자님이 회사 때려치우고 싶어요 그래서요 제가 뭐 빼내드릴까요? 어떻게 할까요? 제가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? 그럼 공감은 어떻게 해야 돼요?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다 가짜잖아 이렇게 가짜로 할 바에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? 아 그게 라디오 진행자예요? 아 그게 라디오 진행자예요? 친구가 한 일부러 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? 침착맨님이 지금 라이브에 들어오셨어요 짭짭짭맨이에요? 참 라디오가 가지가지하네요 라고요? 그냥 안 할래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? 오늘 이거 한 거 삭제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승기의 삭제 드릴게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씩 너를 지을 때마다 가슴이 아려와 가슴이 아 steam 어처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